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PT입니다 여러분들 23년도도 곧 있으면 끝이 납니다 와 24년도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돌입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이었을까요? 2년 전쯤에 구독자분들께 랜덤박스 이벤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5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감사한 마음에 인사드리면서 구독자분들께 나눔 이벤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벌써 90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뒤에 쌓아놓고 아이스박스를 여러분들께 아이스박스에 넣는 제품을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거두절미하고 무슨 제품을 보여드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20분께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푸짐하게 제품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엠베서더 활동하고 있는 랭킹닷컴에서 제품 이벤트를 허락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 탕수육 제품 핫도그, 소고기, 스테이크, 섀도쌀, 돈 안심, 소스 닭가슴살부터 시작해서 슬라이스 닭가슴살, 크리스피 닭가슴살, 이런 소프트 닭가슴살 이렇게 푸짐하게 담았거든요 참여 방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 영상 더보기란과 이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거기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회원가인만 하시면 참여가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뭘 사거나 그래야 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회원가인만 해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벤트 참여하는 기간은 오늘 영상 업로드 게재되고 난 이후에 일주일까지 회원가입하신 분들 중에 제가 추첨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 GPT형? 그럼 저는 기존에 형님 걸로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데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도 자동으로 참여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주일 뒤에 랭킹닷컴 쪽에서 문자가 갈 거예요 문자 받으시고 당첨 확인되시면 아마 집으로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해가지고 집에 배송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메인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건 구독자 3분을 제가 추첨을 해서 이거보다 더 풍성하게 제품 이거저거 더 추가해서 제가 직접 집에다가 가져다 드리고 냉장고에 다 채워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면 gpt91naver.com 여기에다가 본인의 주소, 성함, 연락처 그 다음에 사연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나서 3분 정도 추첨을 해서 제가 집으로 직접 가져다 드리고 직접 냉장고에 넣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제 유튜브 채널 응원해 주시고 잘 봐주시고 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23년도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24년도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물리 한글자막 by 한효정